. 정글의 법칙 로이 김마이돌 아첸민나 자신감, 정달의 아재 팩트 폭력. 가수로 이김이 수영 금메달리스트 출신 방송인 정달의 아재에게 팩트 폭력을 당했다. 29일 밤 방송된 SBS 정글의 법칙 인피지에서 로이 김은 채경이 아침 미납 체크에 열중하자야 너멀쩡해. 아이돌 같아라고 칭찬했다. 이어 나도 아이돌이야라고 아침 민납의 자신감을 보인 로이 김. 이에 정달에는 누구? 라고 물었고 로이 김은 나. 아이돌이야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정달에는 아재, 어이 어저씨에서라고 팩트 폭력을 가했지만 로이 김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이돌이라고 라고 주장했다. 로이 김은 이어 재현을 곁에 세운 후 우리가 그렇게 많이 차이나? 라고 물었다. 이때 보다 못한 노우진이 로이 김 곁으로 다가왔고 로이 김은 그 덕에 면을 세워 웃음을 자아냈다. 잊지 않으면 좋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 감사합니다.